안녕하세요 유유자적입니다. 6월달에 미나 아트페어가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하려고 했고요. 온라인 사전 등록만 하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부분 알려드릴게요. 제가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.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. 온라인 사전 등록은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20일까지 하셔야 돼요. 지금 열흘 남았죠? 20일까지 사전 등록을 하시면 100%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. 밑에 쭉 내리시면 이름이랑 이메일, 전화번호 이렇게 쓰시고요. 여기 원하는 자료를 다 정리해서 하시고 등록하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초대장이 문자로 오겠죠? 네 이메일로 올려나? 아니 문자로 올 것 같네요.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따로 연락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. 2년 만에 열리게 됐죠? 저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. 방문하시는 길은 3호선 하교운역에 가시면 되고요. 여기 세택 제1전시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 여기 확인하시고요. 그 외에는 자료가 한번 볼까요?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참여했던 작가님들 볼 수 있고요.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시면 도록 같은 거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. 종이라든지 아니면 알류 이런 거 설명하는 부스도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러 오시고 그리고 요즘에 민화 작가님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는지 또 창작민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식 전합니다. 저도 사전 등록했고요.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그림 생활 하시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